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냥 타고 싶어서 좋은 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5번 씹어보죠 한국국토정보공사 자고 일어났더니 부전역에 도착했습니다. 오는 동안 지속 달려온 건 아니고요. 12시 정도에 부전역에 도착을 해서 6시간을 서서 취침을 하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. 동백섬의 별명이 다리미섬이래요. 예전에는 여기가 진짜로 섬이었답니다. 그런데 퇴적작용으로 지금은 육지랑 붙어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. 저는 동백섬은 처음 왔거든요. 겨울 같지가 않고 진짜 다 이파리가 푸르게 있어요. 동백꽃 발견 동백꽃이 한창 필대라고 들었는데 몇 군데 핀대가 있어요. 동백꽃이 선홍색이잖아요. 약간 그 소고기 색깔? 색깔이 대비가 12장생도가 보이죠. 확 태어있죠. 정말 부산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. 세계 정상들이 이렇게 멋있는 장소에서 기다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애국심이 뿜뿜 올라갑니다. 여기는 진짜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해랑 오신 고객 중 꽤 있더라고요.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여기 이건 진짜 인오가 직접 등장하는 쇼 처음 봐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. Plaza 이게 식당이에요 식당 아니 이게 식당 누가 이럴 일입니까? 이런데 와 보셨어요? 아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진짜? 아 진짜 너무 좋아 전 널 무덤이네요. 널을 두고 돌 무지. 이 단면을 보면 이 규모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. 천마총의 천마 그림이네요. 마총. 조선시대 때 유실돼서 없어졌던 거를 10년간의 조사 고증을 거쳐서 2018년 4월 모든 복원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. 월종교 위에 월종교 신라 역사 영상이 나오고 AR 포토 전 있군요. 전 금관만 쓸래요. 이게 딱 나야. 동공과 얼찌란 이름이 전 사실 입에 안 붙거든요. 신라가 멸망한 후에 여기에 기러기랑 오리가 날아와서 기러기 안, 오리 압자를 써서 예전에는 안압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. 그때 인력과 기술로 이런 인공모습을 만들어냈다는 게 참 놀랍네요. 다른 분들께 진심으로 말씀합니다. 한 번 감지 Он이น Habitat TV 새벽까지 정동진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는 중에 잠을 자야 될 것 같습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 물이 시시하시네. 다 씻고 나왔어요. 이제 정동진 태도지 보러 갈 거라 설레네요. 그동안 맨날 써니앤레알모델 써니를 못 봐가지고. 어 저기 저 붉게 물들고 있어요. 보이세요? 너무 아름답다. 진짜 아름답다. 드디어 써니앤레알로드에서 회돈지를 찍었습니다. 회돈지를 보니까 뭔가 되게 가슴이 후련하네요. 추워서 따뜻하게 먹고 싶었는데 오늘의 메뉴가 이겁니다. 홈테이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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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선들이 사는 무릉도원과 비슷하다 그래서 무릉계곡이라는 별명을 가진 곳인데요. 어떻게 무릉이 느껴지십니까? 진짜 신선들이 어딘가에서 살아나올 것도 같아요. 홈테이블 홈페이지 정말 이 순간을 계속 기대를 왔는데요. 지금 정동진을 걷혀서 태백까지 왔는데аемAF에서 하는우를 먹습니다. 홈테이블 홈페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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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패키지 비용에 포함된 거예요. 때 되면 먹고 또 사례 준비를 왔고 오니까 어르신들 진짜 패키지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몸보신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너무 너무 죄송해요. 2박 3일 정말 꽉 찬 여행을 한 것 같아요. 특히 뭔가 마음이 호강한 느낌이었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오롯이 여행하는 그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. 정말 제 평생에 이런 경험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. 오늘도 저는 잘 다녀왔습니다. 우리 집 냥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.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으 추워. 예방주사 어디가 쌀까요? 당신의 궁금증. 지식비서 스프에서 해결하세요. 지식비서 스프에서 해결하세요. 그 다음은 주의자로서 해결하세요. 당신은 정말로서 해결하세요.